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떤 제품 같아요? 뭐지? 한번 열어볼게요 색상이 되게 핑크핑크한게 딱 제 취향인데? 이거 바르는 팩이에요? 아 핑크버 팩! 안 그래도 환절기라 막 트러블이 올라왔었는데 이거 한번 발라봐야겠는데요? 오 되게 제형이 촉촉하니 부드러운데요? 와 거품 완전 대박인데요? 벌써 이렇게 거품 올라오고 우와 소리 들리세요? 완전 사그사그사그사그사 되게 신기하다 소리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? 이렇게 몇 번 문질러서 거품을 내다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해두면 여드름 케어에 효과적인 유효성분들이 흡수돼서 더 효과가 좋대요 그럼 한번 이제 이 정도면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 볼게요 아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? 그러면 이제 한번 미용수로 씻어볼게요 세안했는데 보시면 아까 여기 되게 붉었던 여드름이 지금 많이 긴장된 거 보이시죠? 아 진짜 한번 했는데 효과가 완전 대박인데요? 그리고 여기 각질이랑 피지도 많이 제거돼서 피부 별도 지금 되게 매끈하고 피부가 되게 촉촉해졌어요 완전 대만족인데? 네 연기바 연기바 조금 왠지가 나겠지 연기바 연기바